안녕하세요 베리베리 팜 라리입니다. 바야흐로 노지 블루베리 수확철이구요. 블루베리 열매 수확하는 방법, 수확 타이밍 혹은 올바른 수확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블루베리는 후숙이 되지 않는 과일이기 때문에 열매가 나무에 달려있을 때만 당도가 올라가는데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블루베리는 크게 6단계에 걸쳐 초록색에서 완숙된 파란 열매로 착색이 되어가고 그에 따라 크기도 커지는데요. 수확기에 가장 많이 속는 것은 블루의 단계에요. 앞쪽은 완숙 단계와 차이가 없는데 잘 보이지 않는 뒷면은 아직 핑크빛이 남아있는 거죠. 다 수확해놓고 보면 육안으로 보기에도 미숙가임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앞쪽은 거의 같아서 초보들은 이 포인트에서 수확을 많이 하시고 실수를 많이 하시게 돼요. 그런데 더욱 문제는 눈으로 보는 색깔만 틀린 게 아니라 맛에서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단계별 블루베리 과일의 당도 변화 그래프인데요. 블루 단계에서 완숙 단계로 넘어가면서 당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블루베리 과일의 신맛 변화 그래프인데요. 블루 단계에서 완숙 단계로 가면서 신맛이 급격하게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즉 블루 단계의 미숙과든 완숙과보다 덜 달고 신맛이 강하니까 맛이 없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럼 맛만 차이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블루베리의 열매 무게와 크기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계별 블루베리 과일의 무게 변화 그래프인데요. 블루 단계에서 완숙 단계의 급격하게 무게가 무거워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것 이외에도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블루베리를 기능성 과일이라고 비싼 값을 주고 소비자는 사 먹잖아요. 핵심에는 블루베리가 가지고 있는 안토시안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안토시안인 함량 또한 단계별로 다릅니다. 단계별 블루베리 과일의 안토시안인 함량 그래프입니다. 블루 단계에서 완숙 단계로 가면서 안토시안 함량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역시 볼 수 있죠. 종합해보면 블루베리 열매가 나무에 달려있을 때는 블루 단계와 완숙 단계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앞쪽은 똑같아 보이고 뒷면만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요. 블루 단계의 열매는 완숙 단계의 열매보다 덜 달고 덫이고 작고 안토시안인도 적게 함유된 미숙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위에 설명드린 이유에서 블루베리 열매는 수확 타이밍이 정말 진짜로 중요하답니다. 이렇게 보면 까맣게 오링이 형성된 것 지금 양쪽에 열매가 달려있는데요. 이거랑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이쪽 열매는 열매자루가 빨갛게 되고 이쪽 열매는 열매자루가 초록이에요. 얘는 덜 익었고 얘는 잘 익은 거예요. 얘는 강도가 좁고 얘는 강도가 아직 안 나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요간으로 보면 되네요. 저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매 클러스터에 보통 아랫부분에 열매가 더 먼지 익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거보다 밑이 더 열매가 많이 익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따놔요. 그래서 일꾼들이 수확일꾼들이 안에서 속을 좀 보면서 수확할 수 있게 이렇게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따놓는 편이에요. 이 정도 익은 거에 달려들지 마세요. 한 50%는 익어서 사실은 딸 때 있어 보이긴 하지만 열매를 수확하면 열매 바구니가 뻘해요. 이 정도 익은 건 이거보단 보시면 조생정 레카라는 품종인데 지금 수확이 이미 많이 지는 게 저희가 다 땄는데 이 정도 거의 다 익었을 때 들이 돼야 수확 바구니가 거무스름하게 잘 익고 달콤한 블루베리만 수확하게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